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기머피 찾아온 경매장 채우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16자리 아니 아니 가격이 오쌰 도니츠 파일 아 파일은 말고 원더러 어 원더러 상이 괜찮네 원더러 레인저 몇자리? 14자리 14자리 상이 상이 괜찮았죠 아이구 이거 말고 원더러 1 2 3 4 5 6 7 8 9 아 10개 뽑아 그냥 3개? 그냥 모자는 다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럼 차라리 파이레스로 갑시다 하이도 비슷한 거 같으니까 좋습니다 가격 측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어 어어 4회 40 한 1000만원대 하겠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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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로 좋진 않네요 어어 5회 24 다 대기 나와가지고 하하 아쉽다 원더러 코트 아 최저가 188만원 일단은 최저가를 줄 수 있는 거 188만원 음 여기부터 처리를 해주고요 아 일단 나머지 검색해보자 일단 검색해봐 힘 70 350만원 아 저거 내꺼 같은데 일단은 350만원 5회 24 말고 힘부터 처리하자 05니까 70에 05 05 40에 05 한 900만원은 될려나 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되네 900합시다 900 괜찮은 거 같네 그리고 아 덱은 의미 없을 거 같은데 66 어 어 어 얼마였어요? 아 내 잘못 검색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최저가 188만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에 70 4에 70 아 1600 1450 5에 54 1100 1500 아 1300 해야 되겠는데 10 1350 좀만 올려보지 원더러헤 음 최저가의 288만원 일단은 최저가회다 이네들은 처리해주고요 대기, 백사 런더러, 힛 500만원 오히려 힘이 더 비쌀 수도 있어 힘 80으로 검색해봐 아, 똑같네 아, 그래, 500만원 가져갔어 에잇 어, 나름 소소한데? 원더러, 펜츠 4-16 힘 16인가? 대기면 답 없는데? 아, 힘 16이네 힘 16이면은 조그만 기대해볼만 하지 아, 비슷한 건 없네 여기에 1800이다 아, 차라리 5%로 검색해볼까? 1500 정도 오케이, 일단 1500에 올려보자 내리면 되니까 힘 70짜리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얘만 얘가 팔리면은 다음은 내꺼니까 500만원 힘 64에 05 힘 64에 05 어, 여기 있다 4000만원 4000만원 문닭산 가격 3500만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